다음은 Ł dm 한번 원래 1시 이 기수 뭐라고 그랬어? 슈트를 하더라도 약간 투시선으로 압박을 주는 슈트를 해놓고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탁 주자마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자마자 그럼 주자마자 주구고 그래 그래 주구고 그래 그래 주구고 그래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아니 빨리니까 타이밍으로 빨리 가야 돼 가는 건 가고 오히려 더 빨리 쳐야 돼 놀자마자 그래 그럼 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고 오히려 더 빨리 쳐야 돼 아우 놀자마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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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윙은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차라리가 아니라 지금은 열어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붙여가 있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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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잡혀야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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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면서 가면은 여기서는 팔꿈치는 안 들어가고 그냥 얘만 엎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끌고 들어가잖아 같이 끌고 들어가야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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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거 亮 근데 지금 크기 이렇게 늘어져에 여기서 기사 그리고 가 이거를 딱 이것만 아랫팔만 손해를 아니 아랫팔만 위에 붙어 아래에 방, 아래에 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째, 들고 들어, 어깨 지금이 좀 오래도 지금 근접하고 어깨는 괜찮으세요 화이팅 어깨, 아니다, 아니다 아이, 들어가, 들어가 아,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 눌러야돼 누르지는 못한다 아, 앞에 그냥 앞으로, 밑에 앞으로 이런 무릎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지는 못한다 네 아, 뭔가, 뭔가 네 여기가, 여기가 아 얼굴이 아니라 여기서 봐봐 상체가 계속 여기서 봐 이렇게, 이렇게 눌러드는 거야 상체가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숙이면서 내가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면서 세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놀다가 벌써 눌려가는데 이거, 하고, 하다가 주고 나서 돌 거 아니야 주고 보잖아 그러면 줬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보내는데 여기서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빼고 나서 일하잖아 빼지 말고 주면은 그냥 이렇게 누르라고 그래 안 눕잖아 여기가 안 눕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가면은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겨드랑이가 육지가 돼야면 밑이, 밑이 벌리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다고 세게 치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밑이, 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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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시 건 만지 그렇지 서 알 고맙습니다. 아래 아래 열고 들어. 앞에서, 앞에서. 뒤늬에 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덮어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눌러들어가는 형태가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이 면이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이랬다 뒤집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 그냥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있다가 그대로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눌러 때리려고 하더라고 그냥 면 자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그냥 봐 그냥 그냥 누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런데 너는 이걸 어떻게 하니 이랬다가 가다가 이럴려고 그러잖아 불안하라는 얘기죠? 흔들리지 그럼 앞으로 깊게 맞으면서 튕겨나가고 와 완강맞아 그냥 손목 그렇지 손목 쓰지 말고 이 면이 그대로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니까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눌러줘 들었다가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들어가면서 뒤집어 때리려고 이렇게 팍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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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안으로 접으란 말이야 안이지 응 드라이너자 위에서 면을 싹 안은 수근대 접으란 말이야 잡아둘 잡아둘 봐 잡아둘 봐 잡아둘 이렇게 되면은 맞춰놓고 이렇게 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잖아 여기서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누르잖아 봐봐 누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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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돼 이렇게 면을 봐 내가 면이 같고 그냥 이 면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건데 네가 하는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려고 이걸 이렇게 이걸 비틀어서 이걸 하려고 진짜? 이렇게 늦게서 한번 깔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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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불구입다가 이렇게 불구입다가 이렇게 그냥 불구입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면이 들어가서 면자체가 면자체가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부터 가면서 누르니까 이렇게 비껴 때려가면서 누르려고 이렇게 비껴 누르려고 나는 그냥 바로 눌러버리려고 에이 에이 그렇게 하잖아 아니 헌척 좀 들어 그래 일단은 높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면으로 누르던 면으로 누르던 응? 돌으라고 하나봐 자세는 놔두고 돌고 아니야 눌러 좀 그게 돌었어 벌써 이렇게 하다가 벌써 돌으려고 여기로 내려갔다 이러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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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는 준 상태에서 일하는데 너는 주고 빼서 여기서 만들라고 깼다가 여기서 만들라고 한다고 이미 죽어나서 이미 내가 돌았을 때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는데 그게 스매싱인데 죽어 스매싱이면 이래야 되는데 너는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 결정이 계속 때릴 건지 드라이브를 건지 그러면 드라이브를 내려가야 될 거 때리려고 했으면 들고 있어야 돼 그게 결정이 돼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그래 그런데 왜 왜 안 붙여서 이렇게 빼라고 braid 이거 Brabt 아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냥 여기서 뒤집으면 이렇게 바로 직선 뒤로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왜 저리 구내려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빠지면서 이게 옆으로 열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때릴 수가 있잖아 그냥 빼고 자동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빅타지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 꿈이 커져놨는데 꿈과 매일 드라이브 하다가 파일드 자체를 일해버릴 생각은 뭐 이게 습관이 돼서 아예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 저녁놈은 스시를 못하는 거야 내려 그래 풍기도 해야지 그래서 허리가 살짝 더 그래 그 상태를 열어 열어 아니 세우라는 얘기야 세워 세워 세우라고 근데 그 면에서 못했지 눌러야 돼 그래 그래 그런 형태가 돼 자세 숙이면 서있을 때 얘만 누르면 탈만 하는 거니까 같이 앉으면서 같이 이렇게 스윙이 잡혀야 돼 아니야 누르는 건 잘했는데 이렇게 비껴 맞았고 말려 잘해 미치고 하자 다시 굳혀가 힘줘서 굳혀가 아니 힘줘서 굳혀주라고 겨드란을 확 굳혀주라고 이렇게 긁고 그냥 이렇게 밀어넣고 밀어넣고 뒤집어나가면서 이렇게 떼야 되는 거 너는 그래 해날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때리려고 맞는 거 쓰면 이 단계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줄 때 결정을 하고 쯤에 힘인지 드라이브인지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보고 돌아서서 때려야지 가 아니다 밈이 여기서 주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면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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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 105 100 10 아 그래 다시 아 아 으 저 이렇게 글은 계대안에 놓치고, 뒤를 쫙 가지고, 그래, 오른발에 잡혀 있어야 돼. 돌아봤을때, 그 다음에 왼발, 그렇지. 하고, 오른발 왼발, 다시, 돌아, 그래, 다시, 드나마 조금, 오른발 왼발, 그렇지. 다시, 들어, 그래, 하고, 다시, 하고 오른발 왼발. 또 내려갔어 그래 그렇다고 늦어 위대 끝 위치가 됐다고 그 앞에서 빠르게 순반적으로 바운드 내자마자 그래 그렇다고 다리 좀 잡어 잡어 그래 맨발에서 딱 멈추고 숨어야지 그래 다음 볼은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지 라켓이 순매신을 하는데 내려가면 그게 드라이브도 순매신이 되겠어 어차피 내 봐 팔꿈치 팔꿈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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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한번 더 들고 그냥 손이 이거 아니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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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구도 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짧은데 짧은 부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푹 들어가서 여기서 눌러야 돼 뒤로 뒤에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돌을 여기서 이렇게 가져달라고 폰 드라이브 문자 그렇지 그렇지 조금 이렇게 주구 거기서 왜 아니 주구 여기서 뒤집어 나오란 말이야 왜 주구 뒤집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여기서 뒤집으려고 내가 시스템이나 이런거 할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 쇼트를 하더라도 약간 투시성으로 압박을 해서 쇼트를 해놓고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탁 주자마자 이래야 되는거 아니야? 주자마자 그럼 주자마자 주구 그래 그래 주구 그래 주구 늘어서 지금도 점점 내려가려고 그래 주구 거기서 그렇지 주구 거기서 그래 주구 붙어 주구 붙으라고 주구 두 번도 내려갔어 위에서 그래 다시 주구 아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위에서 정타로 눌러질을 못하고 밑에서 올라가다 덮으려니까 자꾸 라켓에 삑사리가 나는거야 주구 그래 그래 주구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우회에서 정타로 놀Book 우회에서 정타로 놀 Word 여러강 왠지 안쓰 ając ¥ 상 Hyek 안ucc teriyo 왠지 오 다 meet 정 interacts